한산한 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나 관광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 확진자가 나온 후 각 지자체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달 30일 낸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내국인 20명이나 외국인 10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아 1일 숙박을 할 경우 관광객 1명당 15,000원을 여행사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창녕군 역시 지난달 28일 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보상금을 지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사람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적에 창원시는 올해 시작한 것이 아닌 계속해서 매년 진행해오던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3월, 4월 벚꽃축제라든지 아니면 여름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여행 상품을 구성할 때 여행사들이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일반인이 아닌 여행사에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행사를 위해서라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국내외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놓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방정부가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건데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는 생각이 드네요. 16번째 확진자가 전라도 강주에서 나오면서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확진 판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 사려 깊지 못한 행정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